자, 우리 5분 요약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형용사는 일단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명사를 설명한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고요. 이 명사를 설명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는 한정용법이다, 서술용법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볼까요? 한정용법은 명사를 직접 꾸며줄 때, 이럴 때 우리가 한정용법이라 그러죠? 명사랑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명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 명사랑 붙어서 직접적으로 꾸며주는 느낌일 때는 우리가 한정용법이라 하고요. 서술용법은 명사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요. 마치 동사처럼 동사에 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술어로서, 서술어로 명사를 설명해 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서술어로 명사를 설명할 때, 그때는 서술용법이다 그랬고요. 우리 어로 시작하는 몇몇 개의 혁명사는 한정용법으로 쓰면 안 됐고요. 서술용법으로만 써야 했던 것도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로는 alive, awake 이런 것들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런 복습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형용사 중에서 특히 몇 개가 있는지, 얼만큼의 양이 있는지, 수와 양을 보여주는 형용사는 어떤 명사가 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써야 하는 종류가 달랐어요. 우리가 흔히 많다라는 단어, many와 much도 어울릴 텐데요. 자, many와 much 둘 다 당연히 뜻은 똑같습니다. 많은의 뜻이었는데, 셀 수 있을 때는 many만 가능했고요. 셀 수 없을 때는 much만 가능한 거였어요. 자, 그리고 셀 수 없는 게, 셀 수 있는 것부터 갈까요? 셀 수 있는 게 조금 있다. 아, 그럴 때는 우리 a few 계열이었고요. 셀 수 없는 게 조금 있다. 그럴 때는 a little 이런 것도 확인했었죠. 여기다가 우리 어만 지우면 뜻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만 지우면 거의 없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few, little 또 이렇게 형태가 나뉘어지는 거였죠. 자, 두 번째로 우리 부사에 대한 공부도 했었는데 부사는 명사 빼고는 다 설명하는 거였어요. 얘는 명사를 제외한 명사 제외 나머지를 수식한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보통 부사 어떻게 생겼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은 끝이 ly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해석은 뭐 뭐 하게 이렇게 번역이 될 테고요. 자, 그리고 부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부사의 용법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부사는 보통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장 맨 앞에 들어가도 괜찮고요. 또 다른 형용사 앞에 들어가도 괜찮고요. 심지어는 다른 부사랑 같이 쓰여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도 부사의 쓰임을 또 한 번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또 빈도 부사라는 거 있었죠? 빈도 부사. 우리가 얼만큼 그 일을 자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걸 빈도라고 하는데 그 빈도를 보여주는 부사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 항상 할 때, 너무 자주 하는 상황일 때 그때는 always였고요. 그리고 정반대로 아예 하지 않은 0%일 때 never 이라는 단어까지도 같이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always와 never 사이에 있는 단어들 기억나세요? usually, often, sometimes 이런 거 있었잖아요. 끝에 rarely, seldom 이런 것들 다 각각의 정도가 어느쯤 됐는지 내용을 알고 있고요. 또 이 빈도 부사는 문장에 들어갈 위치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동사를 기준으로요. 동사의 종류가 일반 동사다. 일동 앞이라 했습니다. 일반 동사인 앞쪽에다가 빈도 부사를 넣고요. 나머지 조동사와 비동사는 뒤에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동 앞. 이 자리가 바로 빈도 부사 자리입니다. 자,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하려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내용을 다 담지 못해요, 여러분. 본강의 들으면서 우리 꼼꼼히 복습하고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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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